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우선 먼저 세션보기부터 하자면 우선 우서를 맡은 이세영이고 키보드의 고형진 언니 그 다음에 코러스의 예준 언니 그리고 기타의 고성오빠 베이스의 준성오빠 카온의 미니오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곡 뒷부분에 2절에 후렴 들어갈 때 미소를 띄고 내게 말해 하고 코러스의 예준 언니랑 같이 제가 사인을 이렇게 보내면 별보랑 달래 다같이 해주시면 제가 전 정말 덜 떨리고 실수하는 이 곡을 선다고 밝은 노래니까 듣다가 신이 난다 싶으시면 같이 불러주셔도 좋고요 버전으로 귀여운 면으로 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파일 카드 연주 연주 정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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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